제진이 손님께는 줘. 좋은 플랜이다. 제진이 손님께는 줘. 형, 제진이 손님께는 줘. 형들께 안 보셨어요? 뭐요? 해먹는 방송이에요. 네? 해먹는 방송이라고요. 아니 그냥 가는 길에. 껌이 껌. 껌 있으면 그런 거예요. 너무 밥이 차. 이거 왜 이렇게 차? 원래 차냐? 냉장고 있었잖아. 냉장고였어, 거기가? 냉장고야. 빨리 라면 먹으러 가자. 빨리 라면 먹으러 가자고. 빨리 와. 또 자기 다 먹었다고 또 가자 그러는 거 봐. 입에 넣어놨으니까 아직 입에 있잖아. 그걸 들고 있잖아. 가자 가자 가자. 야, 리더 말은 법이야. 저는 가자 하면 가야지. 아, 너무 추워.